당진시가 서해 대표 관광지인 대난지섬과 소난지섬을 잇는 난지대교와 연결도로를 완공하고 어제 개통식을 가졌습니다. 총 연장 2.5km의 왕복 2차로인 난지대교와 연결도로는 420억 원이 투입돼 착공 5년여 만에 개통됐고, 그동안 백길로 20여 분이 소요되던 거리가 5분이면 갈 수 있게 됐습니다. 당진시는 이번 연도교 개통은 향후 도비도와 대호지구, 장고항 등 당진 서부권 관광산업 육성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